오늘은 과실 중에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다는 아로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니아는 7-8월이 제철이고 이때 열매를 채취해서 효소나 당금주 분말 등을 만들어 건강식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딸기에 비해서 740대로 매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속의 노화를 방지하고 색소의 제압성을 촉진시켜 시력증진과 눈 건강을 이롭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색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백내장과 농내장, 황반변성 등의 시력 노화로부터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는 블루베리 4배 복분자 20배, 포도는 80배 사과는 120배나 풍부하여 과일계의 만병통치로 통합니다. 특히 아로니아 효소를 만들어 먹었을 경우에 땀으로 기진맥진한 체내 심신을 회복시키는데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 여름철 더위를 잘 견디게 해줍니다. 이를 입증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로니아를 분말로 만들어 실험을 하였는데 우수한 천연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인체에 좋은 생리작용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소에 분말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건강에 좋은 작용이 있었으며 고지방식으로 유도된 비만자의 지방분해 촉진을 통한 항비만활성과 체지방 감소에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비만해에도 고혈압과 고지혈 지방간 염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 성인질환을 치료하는 천연물 치료제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다음 아로니아의 꿀청을 만들어 사용하면 콜라겐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노화를 없애고 피부를 탄력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부 노화 물질인 프리라디칼을 제거해 주름살을 없애는 데 효과적임을 명시하였고 이외의 주스와 향신료 술 등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꿀청은 신맛과 떫은 맛을 없애 누구든 부담없이 먹을 수가 있으며 시도없어 숙성시켜 착즙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해독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자주 반복해 먹으면 간에 쌓인 독을 완전히 청소할 수 있고 꿀의 살균 특성은 의산을 줄이고 소화를 도우면서 각종 염증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러나 원액을 그대로 먹으면 높은 항산화력으로 오히려 위장이 안좋은 사람은 속이 쓰리거나 두통이 따른다고 하니 소량씩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꿀청을 만드실 때는 약간 서리거나 검붉은 열매를 따서 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 주면 되고 체바구니에 담아 그늘에서 하루정도 말려줍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게 되면 더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고 비율은 1대1이나 1.2가 좋습니다. 숙성은 100일 정도 하시면 되고 음용은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로니아 열매의 안토시아니는 섭씨 40도씨 이상에서 파괴될 수 있다고 하니 열을 심하게 가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잎에도 다양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잎은차나 분말가루로 쓰시면 좋습니다. 아로니아는 탄닌 성분으로 지방을 잘 흡수해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대장에서 변이 굳어 변비가 생길 우려가 있고 체질에 따라서는 항산화물질의 과다 분비로 빈혈과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루 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이고 의장이 허약하신 분은 20개 정도로 줄여서 먹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